시작했어. 시작했어. 옆으로 돌리시오. 이렇게? 돌리는 거 눌러야 돼. 시작한 거야. 누르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투비입니다. 본투비. 정말 안 해. 댓글 나오네. 이거 이렇게 뜨는데? 인사 드릴까 제대로. 여러분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셋 넷.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서. 고3뿐만 아니지. 네. 그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저도 교복을 입고 있고요. 교복을 입고. 수능 대학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응원차 V LIVE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여러분.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저는 9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험생. 형 이리 와요. 형 이리 와요. 아 보이네. 9등급 초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능력자네. 능력자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앞두시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노력이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9등급만. 하지만 수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인생엔 수능이 장기가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네. 뭐. 성재가 한 마디 하지. 네. 왜냐면 성재는 지금 인기가요 MC를 보러 가야 돼요. 제가 인기가요 MC를 보러 가봐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수능 봤을 때 진짜 떨리고.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수능 볼 때 잘 자고 왔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수능 볼 때. 수능 볼 때 은광이 형이 계란콩 만들어 주는 날 아니에요. 두 날이. 수능 치는 날이 보통 항상 추워. 네. 수능 보는데 다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 긴장 푸시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연습은 노력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잘 찍고 검토 잘 하시고. 인기가요 잘 보시고. 저는 이제 인기가요 MC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잘 가. 안녕. MC MC. 무대 잘해요. 나도 하는 거야. 같이 해. 잘해 MC 잘해. 자 MC가 떠납니다. 형이 진짜 응원하는 거 알지? 형이 진짜 응원하는 거 알지? 형이 정말 응원하는 거 알지? 같다. 떠났어 떠났어. 평소에 응원 좀 했고. 아 안돼. 카메라에 있을 때 응원하지 말고요.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힘나게 할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수능 두 번 봤습니다. 저 안 봤습니다. 저 한 번만 봤어요. 아 힘빤지 않아요. 수시 합격생분들 되게 부러웠는데. 수시 합격생분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꼭 결실을 해주실 겁니다. 수험생분들 좀 긴장 좀 풀라고. WWE 좀 보여주세요. 딱. WWE가 먼저 달려줘. 프로레슬링이라고 지금. 요즘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전에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프로레슬링이 진짜. 수험을 보여주세요. 형 안 봤지. 형만 안 봤어요. 내가 찍겠어. 민혁이도 안 봤어. 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나 민혁이도 안 봤어. 나 게임으론 해봤어. 우리 수백 다운 게임 다 해봤잖아. 보여줘. 합을 맞춰. 나 골드벅이. 나 골드벅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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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경꾼들도 중간중간 난입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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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빛. redit겠어? 그러다가 둘이 싸워. 갑자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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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1, 2, 3!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군요. 추우고요. 여러분 저는 안 다쳤으니 저 안 다쳤어요, 걱정 마세요. 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트가 줄어드는 거 같아. 하트가 줄어든 거 같아. 하트가 줄었어! 우리 하트 하자! 여러분 저 안 다쳤어요. 우리가 하트 못하는 거 같은데? 왜 못하지? 저번에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거에 우리가 할 수 있어, 보면서. 여러분들 긴장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들도 레슬링으로 꿈을 이루세요 레슬링이 나온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정말 긴장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면 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대로 그 옛날 명언이 있어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시킵니다 공광이가 또 긴장 풀어준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은광이 섹시 댄스 진짜 웃겨 모마음은 은광이가 섹시 댄스 준비했대 하나 둘 셋 고 준비했잖아요 형 우리가 맨날 시키는 거 알면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되게 싫을 때 항상 연습하잖아 은광이 형 섹시 댄스 새로운 라운드인데? 새로운 라운드 새로운 길 완전 댄스 가수 선광 이야 댄스 가수 선광 마지막 김내라고 애교 김내요 하트가 더 떨어진 거 같아 아 무림수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수능 보러 갈 때 꼭 댓글 읽어드려요 맛있는 밥을 먹고 가세요 댓글 읽어드리자 댓글 읽어드리자 댓글 읽어드리자 고마워 이루니 귀여워 이루니 오빠 이루니 오빠 창성 오빠 섹시 고마워요 은광 오빠 200만원만 이름 불러주세요 저희 콘서트 올해 올해 네 여러분들 올해 해요? 진짜 올해? 올해 하죠 안 한다고 해도 제가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 다 지금 오늘 인기가요 생방송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의상 이쁘지 않나요? 블랙 블랙 좀 이상한데 약간 외국인처럼 땡스맨 나가자 우리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이쁜 의상으로 저희가 무대에서 또 열심히 노래 부를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그렇죠 오늘 또 무대가 약간 특별한 무대였잖아요 네 아 아니에요 은광 형의 섹시댄스 네 레츠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살면서 이렇게 몸이 잘 돌아가는 그거는 서커스단 이후로 처음 봤어요 나는 물고기 물고기가 이렇게 약간 진짜 신기해 연체야 연체야 연체추만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해봐 해봐 저거 같아 그 조절해봐요 물살을 조절해봐 평온한 물살 바닥에 파도치고 아파 파도치고 아파 파도치고 아파 평온한 물살 횟집가면 낙지가 바다에 가야 돼 배가 지나갔어 배가 지나갔어 배가 지나갔어 예스 야 나 근데 팔 아파 교재할 사람 아 힘들어 아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인기가요 생방송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쓸 준비하러 갑니다 우리 몇 분 했어 모르겠어요 9분? 8분? 사실 우리가 1분 했으니까 2분만 더 좋은데 여러분 V앱을 자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뵐 테니까 진짜 제가 오늘 진짜 며칠 전부터 주장했어요 V앱하자고 그래 엄마를 하자 오늘 시청자까지 있으니까 오랜만에 7명 더 모이니까 하자 그런건데 아 근데 V앱을 저희가 하고싶을 때 해도 되는거지 무조건 네 무조건 너 집에 혼자 있을 때 해도 돼 저희만 준비되면 할 수 있고 안 돼 안 돼 창섭이 혼자 있을 때 하면 안 돼 왜 그래 큰일 나 나 혼자 할 건데 나 혼자 잠옷 입고 할까 안 돼 안 돼 형 핸드폰 내가 오래부터 갑시다 약속했어 잠깐 잠옷 입고 하는데 혼자 아니 약속 안 했는데 약속 안 했어 아무튼 우리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없잖아 여러분들 저희의 저희 스맥다운 2부는 다음 스맥다운 2부는 다음 시간에 프로레스링 은광이 형의 은광이 형의 섹시댄스 그리고 민혁이 형의 다람직 퍼포먼스와 큰일이 한마디도 안 했어 큰일이 형의 차가절이 부터 그냥 뒤에서 한마디도 널 하고 있어 약간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줘 너의 너의 관점에서 본 형 형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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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스맥이 없어서 영어는 몇 번으로 찍어야 될까 수험 화이팅 어 3번 영어는 3번 영어는 3번 네 원어민 강사의 3번 찍어요 원어민 강사님의 네 아니 찍지 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잘해요 공부하기는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Yes 현실이 형은 네 다음 시간에는 현실이 형의 2막이 공개가 됩니다 와우 형 조정기 빠졌어 2막이 미리 보기 제가 진짜 남은 이제 수능이 4일 남았잖아요 아 4일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게 컨디션 관리에요 컨디션 관리 어 조금 이제 수면도 푹 이제 밤마다 이제 설치지 않게 잘 자고 어 당일날 이제 먹을 거 등장하게 먹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멋있다 컨디션 조절 마지막 수능 당일날까지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의 어 스맥다운 일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잘생긴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프님 한 번 아프님 한 번 아프님 마지막입니다 안녕 고맙다空 와 와